Q. 선수의 선수의 선수는? 마다 저희의 그런 간절함들이 전해져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오기 이제 와서 순위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경기도 못 치르고 해서 좀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절대 최하위에 머물러 있을 스쿼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그냥 의심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저희 선수들을 믿고 운동도 더 재밌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또 좋은 결과가 이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시즌 전주에 이제 딱 일주일 전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바로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안 맞아서 이제 성모에서는 경기를 못 뛰고 또 나왔는데 팀을 성남에 좀 늦게 들어와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랄까 팀 선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사실 제가 팀한테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진짜 앞선부터 미드필드 선수들까지 제가 진짜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많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적응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고 몸은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더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단 선수 신인때 선수들 선수로서 만나던 그때와 지금 이 선수와 이제 감독 선생님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냥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또 여기 올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냥 여러모로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가장 첫 번째 가까운 거로 봤을 때는 포항이랑 연전이었고 이 한 팀에 두 번 진다는 거는 정말 선수로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기고 싶다 선수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늘은 그 절대 연패는 하지 말자 한 팀에 그런 걸 좀 가슴속에 두고 뛰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 욕심은 사실 수비수다 보니까 저는 무실정 하는 게 기분이 가장 좋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 한 골이라도 넣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는 윌리치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공이 그쪽 구글 때 가까이 근처에 가면 어떻게 하려도 골천스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